법원 문서에 따르면 신나치 단체의 한 회원이 드래그쇼 행사를 주최하려고 계획 중이던 오하이오의 한 교회를 불태우려다 금요일 체포되었습니다. 네이멘디 오하이오즈 얼라이언스 20세 펜이는 폭발물을 악의적으로 차용한 혐의와 파괴 장치를 소지한 혐의로 클리블랜드의 미국 지방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펜이가 오하이오 체스터랜드의 체스터랜드 공동체 교회에 대항하여 교회를 불태우려고 물로토프 칵테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로 법무부가 보도 자료에서 말했습니다. 넷데이시 올슨 법무체관보는 피고인이 기소 서류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혀를 입히기 위해 폭발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따라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이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법 집행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딱 금요일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FBI는 펜이가 친화치의 단체인 화이트 라이프 메터의 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FBI는 이 단체가 인종차별적이고 친화치적이며 봉성에 혐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따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펜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드래그쇼 행사를 중단하기 위해 물루투프 칵테일을 사용하여 교회를 불태우려고 추대했다고 자백했습니다. CNN은 펜이를 변화하기 위해 임명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펜이는 금요일에 연방법원에 처음 출동하여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클리블랜드 북부지방검사부계 수석부 사무관인 미셸 게스제트티엘은 CNN에 맞습니다. 그 친술서는 오하이오 교회가 3월 25일 토요일 이른 시간에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FBI는 몰루투프 칵테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손상되었고 현관문에 그을린 자국 법물 외부의 간판, 건물 남동쪽 모통위의 깨진 간편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보드카 병과 헝겊 형태의 물질이 들어있는 맥주병에서 깨진 유리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손된 문 근처에서 불에 탄 성냥개비와 휘발유가 가들 담긴 파란색 폴라스틱 스프레이 병이 발전됐습니다. 진술서는 사법기관이 팁을 받은 후 펜이의 휴대전화에서 역사덕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이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요원들은 나치 깃발과 다른 나치 기념품, 이념적 진술이 적힌 손으로 쓴 메모, 오하이오의 화이트 라이품 떠, 티셔츠, 당동면, 여러 롤의 파란색 페인트 테이프와 가스동을 발견했다고 이 문서는 밝혔습니다. 이 진술서는 토한 페니가 3월 11일 오하이오즈 워즈워스로 여행을 가서 드래그 퀸 이야기 시간에 참석하여 화이트 라이브 스밀 더 오하이오이 드래그 퀸 반대 견례를 나타내는 선전 전단식을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따 거가 카운트에 위치한 체스터랜드 공동체 교회는 토요일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와 브런치 행사를 진행했다고 그 외 장관이 CNN에 말했습니다. 제수 피콕 목사는 교회가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대표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쯤 오 내일과 계획된 드래그 행사에 대한 시위와 폭력의 위협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전화로 증오 메시지를 받지 못한 적이 하루 이두도 없었습니다. 다 마구 피콕이 말했습니다. 피콕은 금요일의 체포에 대해 안심하고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파제폭탄 테러 시도 동원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었고 드래그 쇼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피콕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 대해 어떠한 악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최대한 기소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이 회단 교회 또는 모스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피콕이 말했습니다. 미국 제1부속 변호사 미셸레인 오하이오 북부지역의 베풀러는 폭력과 파괴는 특정한 관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라고 베풀러가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태닌은 폭발못 혐의의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최소 5년에서 최대 임심련의 진력에 처해질 수 있고 파괴적인 장치 혐의의 소지로 인해 최대 임심련의 진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장치 혐의의 소지로 인해